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형부랑 형부 친구들을 봤어요. 원래 막 친한 사이도 아니고 살가운 사이도 아닌데 형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. 자리 잡으려고 보다가 형부가 옆 테이블 쪽으로 와서 먹게 됐는데 형부가 고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셔서 아 네 이러고 저희는 덫이라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. 옆자리가 약간 사람 두 명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. 밥 먹는데 형부 친구가 저희 다 들리도록 처제 좀 소개해줘라 이제 성인 아니냐 친구들도 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20살 형부는 33살이에요. 그 와중에 형부 친구 두 분이 말하길 내가 20살이면 확 한 번 했다. 이러는 거예요. 제 친구들도 다 놀래고 저도 놀랐고 동시에 진짜 형부 테이블 쪽을 다 쳐다봤어요. 근데 형부 친구가 또 진짜 내가 20살이면 사귀었다니까. 이거 성희롱 맞죠? 언니한테 말했는데 1차로 언니랑 형부랑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이 글도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싶은데 형부가 한 말도 아닌데 좀 과한가 싶기도 하다가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냥 사과받고 넘어가야 할까요? 참고로 언니는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사과받고 끝내래요.